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강의고요. 141번부터 152번까지 Parcic스의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cic스는 4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를 전반부에 배치하고 2개를 후반부에 배치하도록 할 테니까 차가워 없으시기 바라고요. 첫 문제부터 바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ABCD는 선택지 구성이 모두 다 명사로 되어 있어요. 물론 Parcic스는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형용사 다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Parcic스는 구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적이냐 구매냐 기여냐 아니면 조사냐 네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이 지문 자체는 내용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요리기구 사용에 대한 지시사항이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또 너무 소홀하게 보시면 안되겠고요. 자 questions 141 through 143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 이라고 하는 지시문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 이게 지금 제품에 대한 지시사항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품에 대한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불러올까요? 의외로 답을 쉽게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뭐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죠? 사용자를 의미하죠. 사용자가 최근에 뭘 했겠어요? 바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자 food processor 시스템이 되겠는데 음식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food processor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뭐 갈기도 하고 뭐 이런 음식 처리하는 자 그런 조리기구 자 이것을 우리가 food processor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culinary 자체가 자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리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상용사가 되겠고요. 아무튼 culinary food processor 시스템에 대한 최근에 뭐뭐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자 글쎄요. 회사 입장에서는 뭘까요? 최근에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죠? 구매에 대해서 축하드려요. 우리 제품을 사시더니 정말 아 운이 좋으시군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당신의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그죠? 선적을 시켜줬을 리는 없고요.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지금 자 바로 구매 행위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품사에서 삐끗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명사로서의 purchase가 정답이 된 거예요. 알겠죠? 지시사항의 내용 구체적으로 좀 보실까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slightly부터 시작해서 gradually까지는 다 부사입니다. slightly는 약간 periodically는 주기적으로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gradually는 점증적으로 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부터 봅시다.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거죠. 뭘 보장합니까? 자 당신의 자 그런 장비가 되겠죠? 장비가 remains는 be의 뜻이니까 be in perfect working condition이에요. 여기서 working은 작동이라고 보시면 완벽한 작동의 상태 속에 있다. 즉 완벽하게 작동한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완벽한 작동을 어떻게 합니까? 자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페이지를 잘 읽어보세요. 유저 매뉴얼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하기 전에? 당신이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기 전에 처음으로 자 어떻게 언제 읽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점점 읽어야 돼요? 약간 읽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바로 읽으라는 얘기가 나와야 자 인스트럭션으로서 적절한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더 다음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밖에 없죠? A번밖에 없습니다. AL로 종료되는 대표적인 명사 중 하나고요. arrive가 그렇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arrival approve가 그렇죠. 자 승인하다에 approval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L형 명사고요. withdraw 철회하다의 뜻이지만 토익에서는 돈 따위를 갖다 집어넣다가 철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금의 개념으로 withdrawal 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AL형 명사니까 함께 외워두세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 요렇게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It is vital debt 자 debt 이하가 중요합니다. 자 vital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뜻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자 cleaning products 가 되겠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cleaning product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only for 오로지 뭘 위해서? 바로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음식과 그 찌꺼기 됐어요? 그러니까 자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바로 for 이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음식과 that reason은 파편 찌꺼기의 뜻인데요. 음식을 이렇게 막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만 이 회사의 제품 같은 회사에서 나온 cleaning product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에는 쓰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래요? 바로 ceramic finish. 세라믹으로 만든 그 finish가 자 finish는 이제 마무리 마감 이런 얘기거든요. 세라믹으로 만든 마감 처리가 자 데미지 받을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물질에 의해서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음식의 잔해물에 대해서만 이 회사 제품 클리닝 제품을 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143번까지의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시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디카용 리모컨을 구매했어요. 자 그 고객이 환불 요청을 했거든요. 그 환불 요청에 대한 답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자 서로 똑같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having이 지금 하나가 나와있죠. 그럼 일단 동사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따져보시는데 대시 접속사라고 했을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게 맞죠. 그래서 비범부터 소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 태 시제를 차례로 여러분들이 따져가시면서 오답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울 게 있나요? 없어요. 태는 어떻습니까? 자 다 능동이에요. 수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순수한 시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떤 시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보시면 시점을 나타내는 어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델 이하에 보니까 이 장비가 자 DSLR 카메라를 이렇게 되어있죠. DSLR 카메라를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 모든 카메라들을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두비니까 이것은 위례 과거란 말이죠. 자 위례 과거는 언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He said 미래는 똑같이 미래가 맞아요. 그런데 He would call me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우드라고 하는 저런 단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어때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과거에 뭐 하겠다고? 전화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전화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말했던 시점이 기준 시점이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미래를 표시할 때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표시할 때 위를 쓰는 것과는 달리 우드를 쓰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기준에 미래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과거에 지원을 했었다가 맞느냐 아니면 자 스포츠는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도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걸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물론 현재 동사는 동작 동사의 경우에는 자 특정한 과거 시점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과거로부터 언제부터인지 표시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모르는 미래 상황까지의 규칙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저는 저는 아침에 하루에 1시간 조깅을 합니다. I go jogging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갖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동작이냐 아니면 상태냐에 따라서 동작 동사면 과거로부터의 규칙과 반복 미래까지의 규칙과 반복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얽매이지 않는 컨셉이고요. 상태 동사라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서포트는 그런데 여러분들 동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장비가 어떤 카메라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하는 동작이 있나요? 없죠. 이건 상태 동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 상태인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지원을 했었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품 내용을 보니까 아니 제품 내용이란다 지문의 내용을 보니까 I've confirmed confirm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한 시점은 자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내가 확인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지금 나와있으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의 일종의 변종입니다. 자 그래서 I've confirmed 라고 하면 분명히 과거 시점에 언젠가에 이 사람이 확인을 해본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 자 이 사람은 confirm을 안 해도 되었던 시점인데 이미 내가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confirm을 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이 말은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미 점심을 먹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 has already finished his meal. 이렇게 현재 완료로 시제를 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점심 먹었대.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다시 현재 완료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지금 이미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때는 똑같이 이미 끝난 과거 시점의 일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뭐뭐 했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지금이 저녁시간이고 그 사람 점심 먹었대라고 하면 어떻게 쓰나요? He finished his meal.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고 지금 현재로 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를 잡았을 때 이 사람은 컨펌을 이미 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자 컨펌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이미 컨펌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자 바로 우리에게 현재 완료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까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영어 공부입니다. 됐죠? 내가 이미 컨펌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과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자 과거 시점입니다. 자 제품이 어떻다? 제품에 대한 묘사 설명서 있죠? 자 이것이 자 스테이트 진술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제라는 게 중요하죠. 자 내가 이미 체크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그 사실관계는 스테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 장비가 DSLR 카메라를 자 그 당시에만 지원했던 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게 문맥성 정확하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확인이 끝났다라고 해서 현재는 그 사실이 변했나요? 아니요. 그 사실은 그대로기 때문에 자 이미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이미 과거지만 자 우리는 지금 이것을 현재 시제로 써도 괜찮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제품의 어떤 특장점 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맥상 자 과거를 기준으로 한 미래나 과거 시점만의 이야기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답이고 따라서 특정한 시제를 부르는 어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찾아내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좀 해결을 좀 잘 하세요. 자 그 다음 145번이고요. 145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frequent는 당연히 형용사고 early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물론 frequent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자주 가다 자주 방문하다 이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frequent라고 하는 단어는 자 동사로서는 거의 뭐 사실은 토익에 출연하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셔도 상관없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 C번의 자 primary는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주요한 그런 뜻입니다. sign은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죠. 동사와 명사고요.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징후의 뜻과 간판의 뜻 기억하셔야 되고 자 sign은 당연히 서명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부터 결정해 볼까요? our라고 하는 자 한정사와 명사 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고요. 복합명사가 성립되는지 봤더니 sign goal 이렇게 얘기하면 징후 목표 자 혹은 간판 목표이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arly goal이라고 하면 초기 목표라는 뜻이고 primary goal 그럼 주요한 목표라는 뜻이고 frequent goal 그럼 잦은 목표라는 뜻인데 A번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답을 찾아보는데 당신의 고객 만족 있죠?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겠어요? 우리의 초기 목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요한 목표가 되겠죠. 자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제공해주고 싶은데요. 뭐를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앞 문장과 연결하면 사실관계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당신이 참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솔루션을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자 고객의 환불 요청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목표일까? 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주요한 목표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시면 ABCD는 모두 명사예요. 트레이드는 자 물론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를 거래하다의 뜻도 있지만 자 거래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프로핏도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하지만 명사로 이윤의 뜻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지원과 지원서의 뜻이 있습니다. 멤버십은 안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게다가 그러면 이 앞쪽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솔루션의 1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떠어떠한 솔루션을 다 함께 당신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건 뭐죠? 자 저는요 연장시켜주고 싶다. 자 익스텐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연장의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시고요. 안 되면 두 번째 뜻으로 제공하다의 뜻으로 꼭 해보세요. 알겠죠? 익스텐드는 연장하다와 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자타 동사로 다 쓰입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제공하다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를 제공하고 싶어요? 바로 30일간의 프리모모모를 제공하고 싶어요. 바로 자 Elite Customer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30일간의 이윤 30일간의 트레이드 30일간의 지원 안 돼요. 어디어디에 대한 지원이면 또 4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요. 30일간의 멤버십 이 프로그램에 대한 멤버십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멤버십에 대해서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프로그램은 원래 75달러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어떠어떠한 특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 31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뭘까? 를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멤버십을 제공한다가 가장 문맥상 적절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46번의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또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두 개의 지문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구조 문제도 있었고 어휘 문제도 있었고 자 업법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풀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part6는 아무래도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시간이 5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박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시면 두 개의 지문 해설 마무리 짓고 자 이제 화면을 좀 바꿔봅시다. 자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서 나머지 두 개의 지문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항이 남아있습니다. 두 문항이 아니라 두 개의 지문이겠죠. 자 그중에 한 지문을 지금부터 다뤄보는데요.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로를 자 지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자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Proposed는 제한하다 Concedure는 고려하다 Enhance는 향상 강화시키다 자 그 다음에 Restrict는 제한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또 이 노를 투어 나와있네요. 뭐하기 위해서? Prepare 준비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Fair Fair는 뭐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Beach Fair 이렇게 되니까 해변가에서 열리는 건 박람회인가 봐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Miami Beach Fair 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경찰의 고위관료들 Officials 라고 하면 고위관료가 되겠죠. 공무원으로 치자면 뭐 고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임원들이 되죠. 경찰 간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Access 접근이죠. 이곳에 대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Seaside Lane에 대한 접근이에요. 자 이 접근을 어떻게 할까요?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Fair Vendors and Organizers 행사를 조직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상인들 되겠어요. 자 상인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한다? 바로 제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바로 접근을 자 제안한다. 자 To 이하가 또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자 어떻게 합니까? 접근을 제안한다. 자 Restrict는 A To B 라고 해서 자 누구에게 로 뭐뭐를 제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것으로 접근을 제안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만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셨어요? Propose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접근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관계자들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의 제안을 자 어떻게 그 그 접근을 그죠? 이 사람들로 제안하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접근을 고려한다든가 접근을 자 혹은 제안한다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7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고요. 8번 문제로 가시면 아 그러면 어떤 특정인들에게로 특정한 도로에 대한 제안을 제안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전치사 문제네요. 아니면 접속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얘랑 얘는 둘 다 다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이죠. 나머지 둘은 전치사만 됩니다. 어몽은 다시 한번 세 개 이상의 복수명사가 왔는지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주어동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 보니까 for those of you 당신네들이 되겠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to travel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after가 오게 되면 뭐 뭐 이후에 이런 얘기고 this area 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한국말로 하면 까지가 말이 되겠지만 until은 시간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상은 흉측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안되고요. 자 around를 답으로 쓰셔야 돼요. around는 여러분들 뭐 뭐의 근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어디 어디의 여기 저기에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around와 뉘앙스는 조금 같진 않지만 똑같진 않지만 throughout과 across라고 하는 전치사도 분명히 그런 뉘앙스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예를 들어서 가로질러서라고 하는 해석만 알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throughout은 뭐 원래 그런 뜻이니까 자 어디 어디를 관통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전역에서 그런 뜻입니다. around가 그래요. travel around the area this area during this time 그러니까 this time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의 이것저것을 그런데 꼭 travel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를 좀 이용하라고요. 트랄리스라고 하는 자 도로를 좀 이용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뭐로서? 바로 우회로로서 자 대체 도로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충분한 parking이 can be found. 자 주차장이 바로 발견될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주차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회로를 지금 알려주는 그런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트래블 아라운드라고 하니까 어디어디 근방으로 여행을 하다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자 아라운드로 정답을 써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괜찮네요. 이 지역 근방을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차장이 거기 많으니까 그 길을 이용하셔서 거기에 주차하고 이 지역 근방에 왔다갔다 하세요 라고 하는 제안으로 봐도 좋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through out이나 across의 뜻이 아니더라도 어디어디에 근방으로 라고 하는 의미로도 자 A번을 해석하셔도 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가 다 성립이 되는 그런 문맥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서 정답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누구밖에 안된다 A번밖에 안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49번이고 49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뭘 답으로 쓰시는 게 맞겠습니까 자 equipment는 일단 장비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죠 그죠 equip을 여러분들 쓸 때는 어떻게 쓴다 equip 장소 어떤 장소를 장치하다 의 뜻이에요 뭘 가지고 보통 기계장치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equip 하면 보통 with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자 수동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주어가 돼서 어떤 장소가 어떤 기계로 이렇게 장치가 다 돼 있어요 라고 할 때 be equipped with의 수동의 구조로 주로 쓰이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투 가 지금 딱 나와 있거든요 투 부정사가 요거 좀 벌써 무슨 냄새가 나고 좀 특이한 그런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 그런 관점에서 난이도가 좀 다소가 높습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좀 해보시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than이랑 more than 이라고 하는 지금 어구가 나와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호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자 그러려면 일단 more than 이 자 부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뭐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현대영어에서는 more than을 그냥 한 단어로 부사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기는 지금 비동사 이하에 보호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리에는 지금 동사가 안되니까 둘은 일단 지워야겠죠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equipment 아니면 equipped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자 왜 비번이 답인지는 몰라도 a번이 오답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게다가 자 coastal highway 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 fast route 가 되겠습니다 자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빠른 길이 어때요 요고 요고 이상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장비 이상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fast route 가 장비일 수 있어요 안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갖춰진 것 이상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be equipped 다음에 two는요 뭐뭐 할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수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그런 면에서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답을 잘 지워내시는 것도 분명히 이것은 방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more than 이라고 하는 어구를 부사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뭐뭐입니다 에 뜻인데요 자 뭐뭐뭐 이상입니다 에 그런 뜻인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more than을 앞으로 여러분들 자 경우에 따라서는 품사가 뭐냐 라고 따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시다면 부사로 따져낼 수 따져낼 줄 아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다 라는 점도 강조를 드려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to handle the traffic normally found on seaside lane 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normally 정상적으로 seaside lane에서 자 우리가 발견하고 해서 발견되는 traffic을 갖다 어떻게 되죠 자 그만큼의 양을 handle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 되는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뒷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길을 이용해서 가시면 예전에 지금 제한되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이용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큼 널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따라서 그 바로 앞문장의 내용을 거꾸로 유추해 보시면 아까 전에 정답으로 우리가 around를 왜 도처해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는지가 또 답이 나오죠 그 앞문장의 내용만 보시면 어디어디 주변으로 여행을 한다도 좋지만 자 이 뒷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길을 이용하시던 아니면 자 바로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트랄리스 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이 지역 도처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길 있죠 이 길에 근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길에 도처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길은 못 다니니까 대안으로 이 길로 가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는데 이 길에는 주차장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해 놓고 여기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만 우리가 갖다 놓고 도처에 라고 번역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방에도 말이 됩니다 라고 했지만 149번 문장을 읽어보시면 148번 의 해석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도처에 라고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결론을 내려가실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는요 여러분들 어형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언어고 우리말에 비해서 다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일 문장만 놓고서는 잘못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 와서 교정수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어의 한계이자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되겠습니다 어느 언어나 항상 혼돈의 요인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한국말로도 제가 자주 쓰는 예문 있잖아요 예쁜 영희의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요 그러면 바로 영희가 예쁜 거예요 아니면 언니가 예쁜 거예요 예쁜 영희의 언니가 놀러왔어요 이렇게 끊었다 읽으면 예쁜 영희의 언니니까 언니가 예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쁜 영희의 언니가 놀러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영희가 예쁜 거죠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글로 써놓으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도 없고 뉘앙스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혼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비난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것이 영어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찾아나가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9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150번으로 가시면요 150번 지문은 구직자에게 인터뷰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장을 얻고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 좀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50번 문제는 할 수 없이 문장을 두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결 부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면 A번을 쓰겠죠 앞쪽과 뒤쪽의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이면 B번을 쓸거에요 rather than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좀 다르네요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뭐 대신해 라고 하는 뜻이죠 rather than은 전지사와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further more는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에요 앞쪽 내용에 더해서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컴마로 딱 끊겨져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전지사 접속사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A, B, D 중에 답을 고르시는 게 맞겠고요 앞쪽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원평가팀이 봤어요 당신의 자격요건을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당신을 초대하고 싶죠 어디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들과의 인터뷰가 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들과 인터뷰를 좀 할 수 있도록 당신을 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요 자 This would not interview This would not interview This guy Dave은요 Sorry They would not interview you for the part-time marketing intern position you applied for but 아우 요거 되게 재밌네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인터뷰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part-time marketing intern position 을 위해서 인터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intern position 이 어떤 거예요 당신이 지원했던 포지션이죠 자 하지만 대신에 어떻습니까 자 different position that just opened 자 이제 막 열려진 다른 포지션 있죠 원래 이 사람이 지원했던 포지션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 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앞문장은 어때요 앞문장은 시컷 뭐라 그랬어요 이력서를 다 보고 자 면접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추가적 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인터뷰 되는 자리가 네가 지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막 열려진 새로운 자리야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조의 과정과 반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151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persistent부터 시작해서 permanent까지 모두 형용사입니다 자 persistent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아주 고집 있고 끈질기고 집요한 의미가 되겠죠 지속적인 의미인데 지속적인 인데 아주 고집 있고 끈질겨서 지속적인 뜻이고요 durable 이라고 하면 자 내구성이 있는 그런 뜻이죠 habitual은 뭐 습관의 습관적인 permanent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우리가 희망하는 거 그럼 이 사람한테 지원한 그런 직위가 아니라 다른 직위를 지금 제한하는 상황인데 희망하는 바가 있어요 자 당신이 느껴주기를 뭐라고 느끼는 거죠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주기를 희망합니다 와주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자 이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뭐 하는데 이용 가능한 거죠 충족시키는 거죠 바로 자 풀타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신이 느끼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파트타임 포지션 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열린 자리는 뭐죠 풀타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지원하는 사람은 대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을 더 좋아하니까 일반적으로 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맞죠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꼭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러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풀타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고 열려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풀타임이고 어떠어떠한 포지션이에요 자 풀타임이면 어떤 포지션이에요 내구성이 있어요 습관적이에요 끈질겨요 아니죠 자 바로 permanent position입니다 permanent 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규직이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끝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자 그런 자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 회사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 회사에 있는 자 풀타임이고요 정규직이고 자 그 다음에 어 중간에 변동이 없죠 그죠 permanent 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그래서 정규직을 충족시키기에 자 충족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자 그런 시간을 당신이 갖고 있길 바래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 그 정규직이 아니라 자 사실은 그 시간제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에게 어 굉장히 이 사람의 능력이 탐이 나서 자 지금 정규직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마지막 152번으로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다릅니다 pursue 라고 하는 건 추구하다 이 뜻이고요 얘가 명사형이죠 pursuit 라고 하는 게 명사형입니다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 여기 would like가 딱 나오네요 would like가 want의 타동사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 목적어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또 목적어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명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얘도 명사고 뒤에 있는 명사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pursuit를 원합니다 라고 하려면 full-time employment의 pursuit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 over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부정사가 들어가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a번이 되고요 그럼 동명사도 왜 동사구조인데 안 되느냐 라고 하면 would like는 want의 뜻이기 때문에 want는 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만약에 that 이하로 결정을 한다면 그런 얘기죠 음 당신이 원한다 뭐를요 자 full-time employment with Henderson company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와의 자 그런 정규직 계약을 추구하기를 원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그러면 연락 접촉하세요 알렉스에게 저 번호 알렉스에게 저 번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그 152번까지 자 마지막 그 후반부 두 개의 지문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parsec스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parsec스는 아무래도 해설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다루고 풀 때 좀 더 난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깝깝함을 느끼게 되죠 빨리 풀고 싶은데 아무래도 단일 문장만으로 줄거리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휘 문제도 답을 잘 못 찾겠고 시제 문제도 답을 잘 못 찾겠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마음의 여유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신다면 조금 손쉽게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면서 자 5강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리를 좀 옮겨서 오늘 강의 5강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옮겨 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5강의 강의가 많은 것 같지만 자 벌써 끝났죠 그쵸? 자 이번 달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사실은 이 구조문법 어휘의 자 세 가지의 논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몰랐던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Part 6의 문제들이 오늘은 조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어요 복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재정리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해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추가로 좀 외워주고 자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된다면 자 결국은 눈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토익의 컨텐츠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제게 만약에 전문성이 있다면 당연히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조만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2월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성과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강의는 다음 달도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달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문제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애정 자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들 이런 것들 좀 달아주시면 저희 힘나서 더욱더 강의 좀 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여러분들 3월달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